먹방을 쭉 찍어본 소감이요? 사실 그냥 너무 행복했고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먹방은 먹방이란 걸 만든 사람은 정말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 마땅하지 않나 싶고 너무 잘했습니다 이 컴퓨터 너무 좋아요 밥 걱정 하루라도 안 해도 되고 게장 VS 해물찜? 아직까지는 게장 여러분들은 제가 삼시집기 먹방 4번 했잖아요 맞죠? 4번 했잖아요 그동안 뭐 제일 먹어보고 싶었어요 와 저거 진짜 맛있겠다 저 녀석 정말 맛있게 먹는 걸 하는 거 뭐가 있었을까요? 간장게장 다들 간장게장 말모 간게 말해 뭐해 간장게장 내 취향은 문어 오리인데 선호 때문에 간장게장이야 간장게장 몇 대급 리액션이었어요 저도 간장게장 또 먹어보고 싶네요 예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간장게장은 한자리에 링에 원하는게 명으로 간장게장은 한자리에 링에 원하는게 명이간 원하는게 명이 있는 게 core